공동묘지에서 귀신들이 쫓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시절 친구가 죽은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대학에서 같이 부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 그 녀석의 무덤에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공업묘지였기에 휴일 낮은데도 우리 말고 다른 참배객은 없었지요. 따로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남자 다섯이 흉억에 몰려와서 참배나 하고 있었기에 주변에 카페를 찾아 거기서 옛날 이야기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공업묘지를 나가랬는데 출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척 작은 곳이라 출입구는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엄청 좁았습니다. 우리 다섯이 거기를 우격다짐으로 지나가면 분명히 폐가 될 테니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리가 있어서 얼굴은 보이질 않지만 딱히 뭔가 하려는 듯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있던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모임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화창한 날이라 조금 거리는 있어도 저편의 모습은 잘 보였습니다. 출입구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밖은 주차장입니다. 누가 출입구 쪽으로 다가온 거라면 바로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다가 출입구에 서 있던 사람이 비키면 지나갈 요령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출입구에는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게 한순간에 10명이 넘는 무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당황해 주변을 보니 친구들도 뭔가 미묘하다고 할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화창한 휴일 낮이다 보니 아직은 공포감이 엄습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출구 쪽을 보았습니다. 더욱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해도 워낙에 맑은 날이다 보니 다른 것들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기묘하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우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도망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자는 걸까 철조막 넘어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 있습니다. 길쭉한 공원 외지는 우리의 정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왼쪽은 가까운 절로 이어지는 철조막 오른쪽은 도로, 기는 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망쳐라고 외친 것을 시작으로 다들 뒤쪽의 강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둥기의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과 묘지 사이를 가르는 철조막에 올라타 찔려서 피가 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기어올라 굴러떨어지듯이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위를 보니 아직 철조막에 붙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후두를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 뒤에서 뻗어오고 있는 팔이 열었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철조막에서 손을 떼더니 뛰어내리는 것처럼 몸을 던져서 겨우 발을 뿌리쳤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녀석을 부축해서 어떻게든 겨우 전부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놈은 없었지만 묘지와 강사의 높이가 좀 있었던 데다 철조막에 끓기기도 해서 다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는 채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고 우리는 절에 전화해서 스님과 동행해서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스님에게 상황 설명은 했지만 곤란하다는 얼굴만 할 뿐 재령이나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혼란해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 차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친구 중에 한 녀석은 따라와 줬지만 다른 녀석들은 더는 묘지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며 멀리 떨어져서 기다렸습니다. 매정하다고 말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주차장에서 본 묘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그 녀석 무덤의 성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씩 대낮에도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꽤나저도 귀신을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